안녕하세요. 화학자 정홍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언뜻 들어서는 과학인가 미신인가 헛소문인가 의아한 꿀의 속설들에 대한 화학입니다. 거의 모든 식재료들은 차갑게 보관하지 않으면 상하거나 썩게 됩니다. 물론 냉장 보관해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같은 결말을 맞이합니다.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과일이나 채소는 상하기 쉽고 세균의 먹이가 거의 없는 꽃과 같은 식물은 부패는 아니더라도 메말라 형태가 심하게 변형됩니다. 물론 매우 짜게 염장한 식재료나 완전히 건조시킨 육포 등은 쉽게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꿀입니다. 꿀의 성분을 먼저 알아본다면 강렬한 단맛에서 예상되듯 당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당이 38.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31%에 포도당이 뒤따릅니다. 두 가지 종류의 단당류가 약 70%의 성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과당과 포도당이 결합한 형태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자당 즉 설탕이 1.5%를 차지하며 두 분자의 포도당이 결합한 말토스는 7.2%를 차지합니다. 약 17에서 20% 내외의 수분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꿀은 당분 덩어리입니다. 분명 당은 발효 등 세균의 먹잇감인데 어째서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꿀은 정말로 상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꿀은 일반적으로 상하지 않습니다.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고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 너무나 높은 당의 비율과 과도하게 낮은 수분입니다. 조금 전 육포를 비롯한 건조식품의 거의 반영구적일 정도로 긴 보관기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침이나 이물질이 유입되지만 않으면 사실상 거의 상하지 않는 다른 식재료인 잼이나 시럽을 비교해볼 수도 있죠. 이들은 꿀보다는 유동성이 있어 퍼내거나 짜기 편합니다. 잼은 약 32에서 34%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시럽류는 33% 정도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설탕의 포화 용액을 만들기 위한 용이도는 섭씨 20도에서 물 100g당 최대 200g의 설탕이 녹아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3% 정도면 이론적으로 상온에서 가장 많은 양의 설탕이 녹아있는 포화상태의 수분입니다. 꿀은 농도가 더 높습니다. 최소 17에서 최대 20%까지의 수분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매우 높은 닭 농도와 극도로 적은 수분으로 인해 밀폐의 외부 물질의 유인만 방해한다면 세균의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꿀이 썩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꿀벌이 꿀을 모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꿀벌은 꽃을 찾아가 꿀을 먹습니다. 이 꿀은 소화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위가 아닌 꿀을 보관하기 위한 기관이자 위의 앞부분에 자리잡은 꿀주머니에 모입니다. 그리고 꿀벌의 하인두선에서 생산되는 설탕 분해 작용을 하는 전화효소, 인버테이즈는 꿀주머니 속 설탕들을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꿀을 모아 1차적인 처리를 완료한 꿀벌은 집으로 돌아가 꿀주머니 속 꿀을 뱉어내 저장고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꿀벌에 포도당 산화효소가 함께 뒤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인버테이즈로 자당을 분해해 과당과 포도당으로 만들었으니 글루코스 산화효소는 포도당과 산소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 글루코노락톤과 과산화수소를 형성하며 추가적으로 물을 흡수해 글루콘산으로 변화합니다. 생성된 글루콘산은 꿀의 산성도를 낮춥니다. 중성이 7이며 사람의 체액이 약염기성인 7.4라고 할 때 농축된 꿀의 산성도는 무려 pH 3.2에서 4.5 수준에 불과합니다. 산성 조건은 살균 효과를 유도하게 됩니다. 또한 글루코스 산화효소의 작용으로 생성되는 과산화수소는 대표적인 살균 효과를 갖는 물질이어서 꿀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후 부패 없이 20% 이하의 수분까지 농축된다면 꿀이 완성됩니다. 낮은 수분과 높은 당분, 과산화수소와 낮은 pH 외에도 식물에서 함께 채취된 특정한 항균 분자들도 역할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과산화효소나 카탈레이즈가 미량씩 뒤섞인 경우 항균성 물질이 분해되어 시간이 경과하며 상태가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한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보관된 꿀을 옮길 때 나무로 된 주걱이나 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만약 쇠를 비롯한 금속 제품을 사용하면 꿀이 상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특이한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양봉업자들이 꿀을 모으고 가공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들은 금속 제품입니다. 요즘 세상에 기계화되지 않은 채로 모든 것을 나무로 깎아내 만들어 사용하진 않겠죠. 심지어 꿀을 퍼올릴 때 사용하는 허니스틱도 고급스러운 외형의 제품들은 금속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꿀의 가공이나 허니스틱으로 사용하는 금속의 조건은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조되었을 것이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는 철과 니켈, 크로뮴을 핵심 성분으로 몇몇 원소들이 추가되어 만들어지는 금속입니다. 특징으로는 역시 이름처럼 녹슬지 않는다는 것이 있겠죠. 정확히는 크로뮴 등이 대신 녹슬어 표면 산화막을 만들기 때문에 철이 녹슬지 않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하는 것은 역시 철입니다. 철은 산소를 만나 산화철이 됩니다. 그리고 산화철은 전자를 받거나 주며 산화소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화학반응을 돕는 총매로 사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화학반응에 대한 총매가 아니라 생물체 속 효소의 기능을 모사하는 인공효소라는 것입니다.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한다면 쉽게 녹슬지 않고 철의 상태가 유지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그 이전 사용되던 강철 막대 등을 사용한다면 산화철 표면이 꿀 속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산화철은 꿀의 부패 방지와 향균을 위한 과산화수소를 모두 분해합니다. pH가 높다면 과산화수소를 분해해 산소로 만드는 카탈레이즈 인공효소가 되며 꿀과 같이 pH가 낮은 산성 조건이라면 과산화수소를 분해해 활성산소로 변화시켜 주위의 다른 분자들과 반응하도록 만드는 과산화효소 인공효소로 작동합니다. 앞서 카탈레이즈나 과산화효소가 포함되면 꿀의 장기 보관에 문제가 생긴다고 소개했던 것처럼 녹슨 부분이 있는 철이 담가지게 되면 보관의 방해 요소가 됩니다. 심지어 꿀은 그 자체로 산성이기 때문에 잠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제 스푼 등을 담가둔다면 부식이 발생해 산화철이 생성되어 과산화수소가 또다시 분해됩니다. 순금 스푼, 세라믹, 플라스틱 등 무엇을 써도 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푼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부식될 수 있는 금속 스푼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꿀은 천연 항균 물질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수분이 매우 적고 당분 농도가 높아 상하지 않습니다. 과거 사용되던 철제 도구는 녹슬 수 있으며 이는 꿀 속에서 인공효소로 작용해 항균 물질을 분해합니다. 효소, 즉 총매이기 때문에 소량도 서서히 영향을 주니 되도록 부식 가능한 금속은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스테인리스 제품이나 녹슬지 않는 비철 물질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